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 여당이 지금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선거 앞에 분노한 민심에 지금 여러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참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정부가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뒤집기 처방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세금 인생 논란에 휩싸인 지 하루 만에 김상조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서 또 한 번 적폐청산을 언급하면서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폐청산이라고 거리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또 얼마나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처음부터 우려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부당이익 환수 소급 적용 추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한다든지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하는 등 초유의 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선거가 코앞인데 민심 위반이 가속화되자 급기야 뒤집기 정책도 불사하고 나선 것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카드를 꺼낸 데 이어서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대출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당근도 채찍도 모든 휘두를 기세이지만 선거를 앞둔 이 같은 벼락체방들은 혼란을 가종시켜서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수정 움직임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 하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기본 원리를 그동안 무시했거나 또는 무지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곳곳에서 세금 폭탄의 비명이 나오자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은 전체 90%의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고 일축했지만 그러나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초강경 대책의 실효성과 타당성도 의문입니다. 범죄수익은립규제법 제정이라는 보완책으로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제외됐던 투기 이익 환수 소급 적용을 재차 들고 나왔던 것도 지금 분노 달래기 용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적인 조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있는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왜 안되냐는 식으로 지금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해서 투기 감시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를 감시하는 일과 개인의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자는 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특효약처럼 강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지금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문구 하나하나의 모호성의 골머리를 알아온 법안을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인다면 피해는 국민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국민의 분노를 이유로 무리한 대책을 책임감 없이 마구 쏟아내선은 안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 법과 제도가 없어서 부패와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이원재 카이스더 교수는 국민의 명령 등을 명분으로 우리는 어떠한 기존 법과 제도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시기 가장 안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도 전문가적인 지성을 바탕으로 정교함과 섬세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뒤집기 대책조차 이미 늦었다는 지적들입니다. 박영순 후보는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 9억은 이하 주택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금과 규제 그리고 이 양축을 바탕으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펼쳐온 문재인 정부의 사는 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권이 비랑 끝에 몰렸다는 이야기이겠지만 그동안 지금까지는 뭐 했냐 하는 비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선거용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홍익표는 대출 규제 조치가 내지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다는 아우성이 빗발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선거 직전에 써야 들렸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덕진 교수는 민주당은 섣부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선거에서 장기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금 문제는 어찌어찌 대책을 마련해 놓는다고 치더라도 이미 올라버린 집값은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덕진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번 섣부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선거에서 장기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바로 내년 대선부터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감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뒤집어서 지금 정책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이 정권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잃어버리게 만들고 시장의 불안감, 시장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정권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정권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아닌 임기응변식 수정에 불과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집값 상승 요인은 여전한데 대출 규제 완화 신호가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가격을 더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문제로 민심의 인내가 허물어졌고 정권의 총체적 위기라는 진단도 적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와 누더기가 된 검찰개혁 백신 논란에 빠진 코로나 방역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 등 각 분야의 종합평가가 반영되어 나온 것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집권 여당에 대한 지주율이 떨어지고 또 야당에 대한 지주율과 그리고 야당 후보의 지주율이 거의 이제는 더블스코어 두 배 가까이 여당 후보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등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그야말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였던 정책들이 지금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걸 또 뒤집어가지고 다시 손바다 뒤집듯이 그렇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 두고 지금 4.7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기재 가장 큰 여론의 흐름은 바로 정권심판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만 방자한 독재 권력을 표로 심판하겠다는 것이 바로 유권자들의 민심인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